안녕하세요.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.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정보로 가면은 생년월일을 넣잖아요. 네. 생년월일을 안 넣고 어떻게 점이 나와요? 제가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요. 유달리 좀 다르게 화경으로 보인 것도 아니고 꿈으로 서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하고 생년월일을 안 넣고 손님이 와서 앉아서 점상을 보는데요. 그냥 말이 술술술술 나와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얼굴 관상을 보고 하나 싶었어요. 그런데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할아버지 다른 분들은 이제 화경도 보이고 또 꿈으로 서몽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이하고 생년월일하고 다 넣고 보는데 저는 왜 이 말이 바로바로 나와서 어떤 데는 제가 실수할까 봐 생각할 조차도 없이 말이 나올까요?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손님들조차도 다들 신의 가물이 많다 보니까 뱀띠, 범띠, 말띠, 센 걸 다 한단다.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고 나이하고 생년월일하고 넣으면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신의 가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 넣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할아버가 들어서가 말하면 할아버지 말 전달하면 된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생년월일하고 나이를 안 넣고 나오는 대로 영점으로 봅니다. 그러면 신점이나 영점이랑 같은 맥락이에요? 같은 맥락이에요. 신점이나 영점이 똑같은 맥락인 것은 신으로 이렇게 우리 같은 제자로 무속인으로 감에서 보는 거와 또 철학적으로 불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. 그래서 신점이나 영점이나 같은 맥락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팩트가 손님이 예약하고 오시잖아요. 네네. 앉잖아요. 네네. 생년월일 손님이 넣으면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? 처음부터 양해를 구해요. 왜 그러냐면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이하고 생년월일하고 넣고 본다고 불러주셔요.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손님한테 저는 나이하고 생년월일하고 안 넣고 나오는 대로 보고 난 다음에 본인 나이를 물어보면서 다시 거기에서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손님들이 아 진짜요? 신기하네요. 그러면 한번 볼까요? 라고 해요. 그러면서 보면서 어떻게 아세요? 나이도 모르는데 생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? 묻는 분들이 많아요. 용왕방패 장군인데 이제 생년월일 잃지 않습니다. 나이 안 났습니다. 이름 안 봅니다. 간상 안 봅니다. 그냥 오셔서 상담하시면 그냥 제가 말 멘트로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답답한 속 풀어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